손이 좀 오랫동안 저렸죠. 아리고 집안일을 좀 많이 한다든가 하면 욱신욱신 그리고 손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부는 집안일이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지니까 심하면 안 돌아옵니다. 증상 어떠세요? 훨씬 많이 나아졌어요. 주무시는 것도 좀 편해지셨나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힘들어 오는 건 어때요? 힘도 훨씬... 본격적으로 아프게... 그 전부터 아프게 된 거는 5, 6년 전부터 갱년기가 오면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손이 좀 오랫동안 저렸죠. 아리고 집안일을 좀 많이 한다든가 하면 욱신욱신 그리고 경상도말로 우리 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리고 욱신욱신 거리는 그런 정상이 있었어요. 손 안에 모래알이 박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정상이 모래알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네, 만져보면 모래알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집안일을 좀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요리 준비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리고 설거지를 많이 한다든가 하면 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쑤시고 좀 심하게 하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손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주부는 집안일이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았고 했는데 나아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만 그렇고 밤에 잘 때도 이게 아리고 하니까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이렇게 제가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안 느끼려고 애를 좀 쓰고 그랬죠. 사실은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는 좀 그런 게 많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우리가 너무 추운데 가면 손이 온 상태처럼 감각이 좀 둔하잖아요. 그 상태가 지속됐어요. 사실은 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수술을 했다고 해도 오른쪽 같은 경우가 너무 심해서 100%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심했는데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그때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조금 놓친. 주부는 자기를 먼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심을 못하는 게 상황. 집안 상황. 애들 키운다든가 내가 집에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조금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심하면 안 돌아옵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에 80% 정도. 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왼손은 100%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부시더니 오른손은 좀. 증상이 오래돼서요. 엄지 쪽 바닥 쪽에 있는 근육 위축이 와 있었고 손가락의 통증하고 근력 저하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인데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제때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고 합병증까지 생겨난 상태였던 거죠. 90 이상. 거의 신경 마비 증상이랑 똑같죠. 양쪽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오른쪽은 거의 신경이 완전 마비 상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신경 마비 상태까지는 아닌데 여기도 굉장히 심한 상태. 오른쪽은 마비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약간 증상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수술이 진행이 됐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거기는 제가 봐서는 90% 이상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초기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100% 완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손바닥 쪽에서 눌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신경이 눌릴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직업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복적인 수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손목이나 손을 계속 쓰는 작업을 할 경우 또는 진동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 정중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손가락 영역의 통증.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이런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력 저하가 있습니다. 손을 쥐는 것. 신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가 되고 비가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재생이 안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엔 우리 신경 마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조기에 수술을 하고 증상을 완쾌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뒀을 경우에는 그런 증상까지 생기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손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고요. 주로는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환지라고 하는 반지킨 손가락의 절반 정도의 감각 저하, 근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침까지 통증이 유지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배를 하는 영역이 아파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일반인분들이 구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꼭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이하게도 요즘은 컴퓨터 작업하는 사무직들, 군에서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유병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문에 따르면 에스트로겐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환자는 더 많습니다. 연령층은 중년 정도의 나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희한하게도 요즘은 중년이 아니고 한 30대, 40대에서도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서도 꽤나 유병률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주 제일 간단한 거는 반복적인 손 작업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손목을 구부린다든지 이런 자세로 일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은 걸 해서 계속 손목이나 손가락으로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손가락으로 입력이 없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